032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이온입니다. 바이온, 은, 은 동사는 1983년 11월 1일 서울일렉트론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7년 8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화장품 제조 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3개의 비상장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동사는 바이온 글로벌을 2020년 4월 23일 신규 출자 설립한 이후 2021년 종속회사 바이온 메디테크의 지분 100%를 양도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1983년 산업재 전문업체로 설립되었으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바이오 원료, 자동차 부품, 화장품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임 대시 2015년 12월 100년 F&G와 전력적 제휴를 통해 초고압 인삼 원료 사업을 시작. 화장품 원료 및 의약품 치료제,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납품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건축 실내 바닥 장식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폴리플로어 주와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바이온 메디테크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유류 판매 매출 발생에도 건강식품 원료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화장품 판매 감소, 자회사 폴리플로어의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관계기업 투자 주식 처분 손실 발생, 지분법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세로 자회사의 바닥재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식품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원료 판매 부진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바이온의 시가 총액은 50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바이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03위입니다. 바이온의 상장 주식수는 3676만 100마훈두주입니다. 바이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이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63배 8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3억원, 마이너스 6억원, 마이너스 5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6억원, 마이너스 66억원, 마이너스 132억원입니다. ION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1번지 08%사인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0.5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온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80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9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온의 종가는 1375원이며 주가가 바이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온의 종가는 1375원이며 주가가 바이온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바이온은 거래량 13만 794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700한 주, 하위증권에서 2만 81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만 6535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118주, 한국증권에서 1만 4700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581주, 키움증권에서 1만 6700일 흔여섯주, 한국증권에서 1만 6604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만 4329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238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60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